다 좋은데 재구성만 없으면 좋겠군 다음 세 번의 전투를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대단히 엘리트 가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엘리트를 가자 와우 호호 아하 킹선 깨쓸기 이것이 딥펙트다 엄청나게 강력한 딥펙트 아무도 딜을 막을 수는 없으세요 자가수리 매직 크로우 아하 열 알 아 근데 을알루 먹을거 있나? 내 알이 눈 할퀴기 하위모 각이다 노갈? 뽀뽀? 노갈사가? 노갈사도 먹을거 뭐 없잖아 하위모는 강화할 필요 못느끼겠고 흠 흠 흠 과피 땅선 주판이다 목사 호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1을 아까 서순한 것 때문에 아냐 허연 포션 버퍼 써지 증폭 버퍼 버퍼 로봇색 성능 안좋아서 퍼벅대네 나꺼 반구 초커 다 별로갔네 버퍼 반구도 에반거 같고 하위모 초커도 에반거 같고 잘 모르겠소 낙업도 별로 안좋은거 같고 제정도 탈힥 트위라 더보 도 Kenn Lord 500 흐음 페널티 없는거 먹으면 되겠지 지금 날뛰기 나부랭이로 엘리트 잡을 수 있긴 있겠지 체력이 많으니까 잡으러 가자 박열판 아 그래 박열판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박열판 내가 들어와도 호벼파기 노가를 먹어왔어야 아 잠깐만 금지 아 이것도 금지인가 흐흫 흐음 아 보셔야 되요 아 아 아 아 아 오.. 에이.. 아무 캐릭에 원하는 디펙트 카드 2장 넣고 등반 힘을 빌려주는 디펙트 호벼 파기 노골적으로 하면은 그냥 탐색 두 갠데 야 니 탐색 떨더라 탐색 벨트 탐색 벨트 탐색 벨트 탐색 벨트 탐색 벨트 탐색 벨트 탐색 wondering 그 성게 행rix 탐색 벨트 탐색 벨트 상처 날벌레 날려당겨 아 디펙트하지? 왜 먹을게 없지? 먹어야되나 이거? 먹어야되는데 안먹었어 죽는건가 카드를 걸러서 죽는걸까? 먹어서 죽는걸까? 먹어서 죽을리는 없지 모범 실패같은거 아래버버 Exponsor 제 구성 쓸 때랑 안 쓸 때가 있는데 안 쓸 때가 더 센 거 같애 이게 구체를 안 쓰니까 흘려보내기가 필요가 없네 뭐지? 네 아멘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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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백골드 뭐였잖아 아이고 이런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일까 과연 그럴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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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거 세게 떴네. 검은 별. 블리트 은쇠 잡았대. 렛까점코 카드를 너무 많이 걸은 거 어.. 각기 난댓 디펙트 할 때 느끼는 게 진짜 넓협당 대혼란 대혼란 반복 위장크림 숟가락 숟가락은 쓸 일 없지 대혼란 대혼란 반복 늘 것도 없다잉 줄 것도 없고 아싸 공짜 강화 또 공짜 강화 어 아 쌍절곤 터보 터보 터보가 참 좋지 흘려보내기도 많은데 붕감 발견 발견가기 중 잼견 터보 회중시계를 못먹네 아니 근데 디펙트도 주머니 있음 실패 prope encontrar 아무 터보 터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카드끼리 이렇게 안 맞는 캐릭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유물 표창 아싸 표창이다. 야 표창 던져 표디 표도 펜터 시국디 무형으로 하위 모착기 그다내기 에너자이저 축전기 후벼파기 아 뭐야 잘못 없어 좀 피곤한가봐 에이미 이걸 아까 뭐지 오지 안 좋지 걷어내기 에너자이저 어 폴롤롤롤롤롤 그램 디펙트를 해서 피곤한게 아닐까 어 히기 하나 줄까 이제 버퍼 별로 안 좋은거 아냐 버퍼 유통기한 지난거 같은데 사실 제 구성을 주는게 제일 좋다 사실 제 구성을 주는게 제일 좋다 아 밀집 싸움 싫으냐 이게 싫어할 리가 없어 이게 캐릭터야 자기 카드가 자기 카드 카운터 승리 빌어먹을 이 상공 들고 있다가 2표 떼쓰 상공 들고 있다가 2표 떼쓰 상공 들고 있다가 2표 금방 끝나겠는데 하위보 등장 1표 전장 아이 교착 나와서 많이 세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약에 지금 목푸를 못먹어놓으니까 어... 어... 없으세요. 고툼을 먹었으면은 좀 낫을 수도 있어야지. 재구성을... 써야 한다. 그것이 딥팩트니까. 셋이야? 아닌데? 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새벽 1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지금 1시다. 새벽 1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1시에 햄버거 먹을 수도 있죠. 징징이님은 메사의 편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징징이다. 난... 퍼퍼. 쓰은... 확실히 여러 번 쓰면은 재구성이 좋긴 해. 근데... 몸통 박치기가 훨씬 좋다는 게... 강수함 한 번 쓰면은 0코스트의 드로우도 없이 아니다 말을 말자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패에게 밀집을 깎여도 기분이 안 나쁜 방법이 있다. 재구성으로 스스로 밀집을 깎으면 됩니다. 더 이상 빵패 고통받지 마세요. 터보가 좋긴 좋아. 디펙트 밑작업 정말 느리라. 터보가 좋긴 좋아. 창공 뽑았으니까 해볼만할 듯. 터보가 좋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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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월드 꺼자. 겁나 약하네 아 재구성을 너무 안 쓴 것 같긴 해 근데 아 이거 터보만 일찍 잡혔으면 훨씬 쓸 것 같아 확실히 디펙트는 드루 보고 터보 보는게 아이고 아이고 에스터너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개꿀 감사합니다